네, 안녕하세요. 이영혜입니다. 그리고 또 네, 안녕하세요. 이지선입니다. 네, 오늘 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지금 벌써 날씨가 좋다고 기분 좋은 아침이라고 모두 다 굿모닝 인사를 지금 해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강암마 어머니도 안녕하시고 지금 누누함 어머니, 가연사랑의 어머니, 럼나님, 이유어머니, 용채사랑의 이렇게 많이들 오셨어요. 네, 이유어머니, 그래요. 오늘도 이지선 선생님하고 네, 같이 이제 오늘 또 여러분들 만나뵐 텐데요. 가연사랑 어머님이 오늘 처음 오셨나요? 이름이 좀 비슷한 어머님들이 많으셔서 네, 반갑습니다. 닷담매 어머니, 그렇게 늦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긍정리 어머니도 그렇고 행복바라기 어머니, 네, 세비 어머님은 들어오셨고 선우 어머님도 그렇고 하여튼 모두 모두 다 반갑습니다. 오늘도요, 세이니마 어머니, 오늘 처음 오신 거 알고 있어요. 여기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아까 이름이 1212 그래가지고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세이니마음으로 바꿔주셔서 네, 하여튼 반갑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즉문즙답, 여러분들이 그 아이핀의 어디지? 이게 뭐죠? 육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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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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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가 여러분이 Q&A 올리신 거 이거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지금도 사연 올리신 거 있으면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좀 같이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바로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려고 그래요. 네, 지금 어떤 어머님이 수련증 만들어 주시라고 지금 그래서 뭐 월 단위로 하든지 한번 해볼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에지 선생님 그래도 인사 그래도 소개하셔야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같이 선생님하고 같이 나오게 됐는데요. 네,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놀이시료 전문가이시고 그리고 지금 소장님으로 상담센터에서 지금 아이들 만나고 계시는 선생님이세요. 자, 그러면 지금 누누맘 어머니도 개근상, 지금 개근상에 지금 다들 많이 여러 반응을 보이시는데요. 지금 PD 선생님께서 고개 끄딱끄딱 하셨어요. 네, 그리고 달콤맘 어머니. 아, 감기 나으셨네요. 네, 거의 나았어요. 네, 지금도 계속 훌쩍훌쩍거리고 지금 좀 안 좋긴 한데요. 뭐 기침하더라도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세요. 체리, 체원, 체원 어머님도 오늘 처음 뵌 것 같은데 이런 게 있다니 놀랍고 너무 기대되신다고요. 네, 좀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의견을 많이 올려주시면 더 놀랍고 더 기대되는 그런 방송이 아마 될 수 있을 겁니다. 서연맘 어머님이 말투가 너무 이쁘서 너무 닮고 싶은 이지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머나. 어머나. 그랬나요? 말투가 이쁘나요? 네, 하여튼 가연사랑의 어머님도 그렇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또 우리 저기 또 여러분 소개 또 해드려야 되죠. 그렇죠? 오늘도 열심히 좀 참여하시고 때로는 아, 나 이거 너무 어려워요 하고 조금 더 절절한 그런 사연들을 보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제가 한 분을 선정해서 옐로우캡에서 하는 그, 요, 저기, 침구류 청소하는 그 서비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침구류가 뭐 10개가 있어도 그래도 이걸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요거, 요거 저기 여러분들 한 분 드리고요. 그리고 만일에 지방에 계시는 분은 이 서비스가 가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소정의 비슷한 상품으로 뭐 상품권이나 이런 걸로 대치하신다고 하니까요. 네, 행복한 다섯 식구 어머님도 대청소의 시즌이다. 지금 뭐 이런 얘기지. 어이구, 그리고 달아껏 어머님도 벌써 지금 막 총사고 들어오셨대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뭐 이렇게 날씨도 좀 좋으니까 아, 세이니몸 어머님이 아, 이사 가시죠. 열심히 한 번 도전해 보셔야 되겠다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5월에 이유 어머님도 5월이고 다 이사 가실 분들이 지금 많으시네요. 자, 하여튼 나중에 좀 도전을 해보시죠. 자, 그리고 요거는 오늘 브리테니카에서 주는 날씨에 대한 거예요. 이 책은 오늘 두 권이네요. 네, 두 권이어서 이 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어머님이요. 친구류가 별로 없어서 안 받아도 괜찮대요. 네, 그러면 뭐 다른 곳이더라도. 네, 하여튼 이사 5월이라 하셨으니까 그때 좀 다시 저 이사 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네, 아, 달아껏 어머니 탐나신다고요. 네, 하여튼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이 방송, 이 공간은요. 저희들만 이야기하는 공간이 아니고 여러 어머님들께서도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나도 이렇게 좀 해결해 봤다 하는 그런 나름대로 비법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전문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전문성을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누누머 어머니 육아계의 마리텔이다. 네,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다른 어머님들이 어떤 사연이나 이런 걸 올리시면 나도 이런 방법 써봤어요. 이렇게 사연 올려주셔서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그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으니까요. 이 시간에는 이렇게 함께 공유하고 함께 격려하고 때로는 함께 마음이 좀 훈훈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좀 같이 노력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S.Y. 어머님은 열심히 듣고 잘 배울게요. 그리고 어머님의 비법도 많이 좀 알려주세요. 네, 행복한 다섯 시간 어머니 소문내고 싶지만 어머님만 알고 싶으시다고요? 뭐 그것도 괜찮고 또 그렇지만 또 많이 알려주셔서 그건 더 좋고 그렇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그리고 참 오늘 있잖아요. 어머님들께서 내가 이 저기 혹시 그 저희 PD 선생님들께 이 사연이 이제 오늘 다룰 겁니다 하고 사연 혹시 받으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질문 올렸던 거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빨리 선생님 제가 이런 이런 질문을 올렸어요. 이런 걸로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 위주로 빨리 더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달아껏 어머님이 핀에 지문 올렸었는데 점점 더 어렵네요래요. 이거는 제가 못 봤는데요. 아직 언제 올리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달아껏 어머님 이게 만일에 저희가 보면은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 지금 여태까지 모아진 사연으로는 없어요. 아 11일이 되셨다는데요. 하여튼 이건 저희가 좀 빨리 찾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달콤마음 어머님이 많이 알려주시고 계시고 누누만 어머님. 지금 누누만 어머님 거는 기다리고 있어요. 자 세이니마음 어머님은 질문 지금 여기서 올려주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일단은 이미 Q&A에 올리셨던 분은 많이 여기 계시면 빨리 자기 사연 올리셨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처음 사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야뇨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글을 좀 읽어볼게요. 이게 아마 지난주에 저희가 하려고 했다가 못한 내용인데요. 이 야뇨와 그 뒤에 응아를 참는다라는 글하고 두 개가 조금 같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요. 함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 야뇨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직장맘이어서 가끔 시댁이나 친정에 아이 둘을 부탁할 때가 이제 많다고 하셨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굉장히 이뻐해주고 잘 돌봐주시는데도 아이가 야뇨나 대변장애가 많이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고 큰아이가 야뇨로 7세까지 힘들어했는데 8세 전에 그게 좀 멈춰가지고 다행이다 싶었는데 이제 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다시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중에는 어머님이 육아를 다 하시고 주말에 이제 주말 부부로 아버님이 올라오시는데 달라진 환경이 이제 아이가 학교를 들어간 것도 달라진 환경이고 또 하나는 어머님이 주말에 일을 하셔가지고 아빠가 주말에 아이를 이제 돌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이가 이제 3세대 키즈카페에서 굴러떨어져서 팔 수술하는 것도 있어서 외부활동을 또 이제 많이 아이가 안 한 편이었고 그래서 야뇨 때문에 유치원에서도 많이 싫어했는데 학교에서도 혹시 얘가 그런 실패감이나 불안을 느끼지 않을까 어머님이 걱정해 주셨고요. 얘가 그 아이가 좀 분리불안을 조금 느끼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해주셨어요. 우선 이제 이 아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먼저 이제 하는데 사실은 이제 3월 특히 이제 3월이 되면 야뇨라든가 빈뇨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는 아이들이 이제 제법 있어요. 우선 야뇨나 빈뇨나 또는 유분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첫 번째로 이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는 이제 비뇨기과적인 혹시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이를 병원에 이제 데리고 가셔서 빈도나 이런 기간이 너무 길면 병원에 가서 간단한 검사나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제 대부분 심리적인 원인일 경우가 가장 이제 크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조금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거나 좀 불안하거나 이제 좀 그런 아이들이 이제 빈뇨나 야뇨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전에 그 전에도 이런 어려움들이 좀 있었고요. 지금 학교를 들어가서 1학년을 막 적응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머님이 주말에 일을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빠는 조금 낯설 수 있거든요. 아빠가 주말마다 올라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아빠와 또 주말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가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해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보여요. 그래서 적응기에 보여주는 부분이니까 조금 지켜보시고요. 아이를 좀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거에 이제 포인트를 좀 주시는 게 좋은데요. 야뇨는 조금 행동 수정이 초반에 좀 같이 가는 것들이 이제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보편적으로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것들은 저녁 먹는 시점부터는 수분 섭취를 좀 제안을 해서 이제 저녁 이후에는 아이가 수분이나 과일을 좀 먹지 않게 해주시고요. 자기 직전에 한번 화장실을 데리고 가서 이제 소변을 한번 보게 해주시고 잠든 뒤에 한두 시간 있다가 아이를 깨워서 소변을 한번 보게 하면 야뇨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아이가 이제 야뇨 문제 없이 기분 좋게 일어나서 이제 학교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성공 경험과 연결시켜 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진짜 아까 어느 어머님이 야뇨가 밤에 시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낮에 아이들이 이제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는 건 저희가 빈뇨라고 얘기하고요. 밤에 소변 실수하는 거는 이제 야뇨라고 저희가 얘기하죠. 네. 그리고 이제 너무 자주 가는 걸 빈뇨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과연 설마 어머님이 7살 여자인데 아직도 잘 빈뇨를 하는데 횟수가 줄어서 기다려주려고 하는데 더 지켜봐도 괜찮을까요? 근데 조금 7살이면 이제 아이가 자기 행동에 대한 지각이 충분히 되고 이거에 대해서 자존감이라든가 또는 자기에 대한 가치관 같은 것들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방법들을 좀 쓰셔서 그렇죠. 아이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완전히 야뇨 문제를 좀 해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심리적으로는요. 이게 비뇨기과의 문제가 딱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이 대변 소변 문제는 부모 자녀 관계의 문제로 심리적인 문제를 좀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낮에 좀 아이랑 같이 더 아이가 원하는 놀이를 좀 더 많이 해주신다든지 아이 마음을 좀 더 많이 읽어주신다든지 이렇게 조금 공을 들이시는 것도 하나 방법이 되고요. 행동 수정 꼭 반드시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스펀지 박둥이 어머님은 저희 큰애는 8살 남자인데 화장실 잘 가다가 외계인이 혼자 방에 있는 사람을 납치하는 책을 읽고 나서 오 무섭다. 화장실을 혼자 못 간대요. 무섭다고. 지금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 한 달 정도 됐는데 언제까지 이럴 지 걱정이네요. 네. 우선은 그런 책을 좀 못 보게 좀 치워주시고요. 화장실이 약간 선생님 무서워요. 소리도 좀 울리고 이게 좀 이렇게 들어가면 으스스한 느낌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무서운 책이나 그런 장면을 보고 나면 화장실부터 대변에 혼자 가는 걸 좀 어려워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자극을 좀 치워주시고 엄마가 조금 도와주시면서 서서히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네. 그런데 얘가 아마 조금 평상시에도 불안이나 이런 게 좀 높은 아이들이 이렇게 작은 자극에 확 압도가 돼가지고 더 꼼짝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지금 화장실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해결은 곧 될 것 같은데요. 평상시에 다른 상황에서도 조금 불안이나 이런 것에 좀 빨리 노출이 되는 아이면 미리 미리 오늘은 뭐 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좀 예고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시겠어요. 네. 여섯 살인데 가연사랑이 우리 오늘 화장실 약속이 되니까 지금 못 가대. 유치원에서 화장실 자주 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네. 이게 이제 긴장감하고 관련이 굉장히 많이 있죠. 사실은 소변은 저희가 섭취하는 수분의 양하고 비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화장실을 가서 확인을 하고 싶은 아이의 긴장감하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아이가 유치원이라든가 또는 3월에 적응하는 것하고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아이가 자꾸 가서 확인을 하려고 하면 그걸 막지 마시고요. 초반에는 좀 가서 아이가 자기가 화장실에 가고 싶던 마음이 들 때 내 마음대로 그래도 가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경험시켜주는 게 오히려 좀 도움이 되고요. 집에서 좀 이만할 수 있는 놀이라든가 아이가 좀 편하게 마음을 먹고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이제 핵심이 될 수 있죠. 네. 세미 어머님이 하나 어머님 아내를 하나 주셨어요. 이지선 선생님 말씀처럼 새벽에 한 번 깨워서 쉬하고 행동 수정을 했고 칭찬 스티커 붙여주니까 너무 좋아한다. 네. 좋은 방법. 네. 이렇게 하여튼 조금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네. 병원에서 병이 아닌 체리, 체원, 체원, 마음 어머님도 하여튼 우리 오늘 소변 이야기 좀 그만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행복한 다섯 식구 어머님도 아이가 동동거리고 행동으로 대신한다. 조금 크면 말로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아마 이제 잠이 아이가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짜증을 내는 걸 텐데요. 자기 전에, 직전에 이제 소변을 한 번 보고 네.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있게 엄마가 도와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평상시에 다른 것에 대해서 자기 표현이 문제가 없으면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안 될 수 있으니까요. 자. 우리 이제 그 많은 야뇽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 자. 이제 그 다음에 네. 네. 그 다음에도 사실은 이제 그 비슷한 아까 이제 얘기하신 이제 유분하고 관련된 얘기여서 저희가 사실 충분히 이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유분은 이것도 이제 긴장하고 이완, 이 두 가지 활동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제 학교나 유치원에서는 사실은 유분은 팬티에 이제 변을 좀 지리는 거잖아요. 무슨 자연인지 어머님들 모르시니까.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누림만 나나요. 네. 얘기해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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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살 된 남자인데 유치원에서 이제 대변이 마려워도 말을 하지 않고 끝까지 참다가 팬티에 좀 지리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친구들이 냄새난다고 안 논다고 할까봐 이제 걱정을 아이가 하고 자존감이 혹시 떨어져서 얘가 소극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이제 그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면 친구들이 볼까봐 그렇다고도 하고 화장실이 불편하다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도 이제 얘기했듯이 얘가 이제 집에서는 사실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유치원 화장실에서의 적응이 아이가 조금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제가 좀 얘기하다 말았지만 유부는 사실은 바깥에서 그러면 냄새도 나고 그렇죠. 맞아요. 네. 네. 아이들이 이제 놀리기도 하고 본인도 굉장히 안절부절하는 것들이 반복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 글 보면서 드는 제 생각은 우선 좀 적응기가 좀 필요하긴 한데 유치원 가기 전에 그냥 변을 보든 안 보든 화장실에 가서 아이가 일정 시간 좀 앉아 있어서 습관을 그렇게 좀 들어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한테 지금 이 아이가 보여주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어머님이 먼저 좀 언질을 주셔서 아이가 좀 변이 마렵거나 하는 사인이 보이면 선생님이 얼른 좀 도와주시는 것도 같이 가도 좋지 않을까. 네. 아마 그 환경이 좀 낯설고 이런 게 아이한테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유치원 선생님하고 잘 좀 상의를 해라. 네. 자. 그 다음에 누누맘 어머님 드디어 어머니 사연이에요. 지난 시간에 어머니 기다리셨죠? 어머님 사연 때문에. 네. 아. 들어가기 전에 행복한 한소 식구 어머님도 걱정을 했는데 익숙해지니까 문제가 사라졌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경험을 갖고 계시는 어머님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우리가 훈련하고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누누맘 어머님 계시죠? 안 나가셨죠? 지금? 네. 지금 어떤 거냐면 자존심이 센 32개월짜리 아이예요. 자존심이 강한 4살 아들 사과를 안 해요. 미안하다는 소리를 절대 안 하네요. 계속 억지로 사과시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미안하다는 말 포기하자니 평생 그 말 못하는 아이가 될 것 같고. 억지로 시키면 흐지부지 미이 아 해 이렇게 기어가는 소리로 말한대요. 평소에 못하는 말도 없고 발음도 의사소통도 90% 되는 아이는 미안하다는 말만 못한대요. 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아이가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세서 자존심이 너무 세서 앞으로 걱정이 된다고 책에서 보셨는데 자존심이 센 아이는 자존감이 약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이런 책을 보셨다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자꾸 좀 똑똑하다고 주변에서 너무 칭찬을 좀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오히려 이 아이가 실패하는 거를 모르는 거 아니냐.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과정을 칭찬해 주면 될까요. 근데 그것도 어렵네요. 자 이 사연인데요. 일단 하나 여러분들이 책이나 이런 데서 볼 때요. 대부분 제가 하는 방송이나 특히 자존감이나 뭐나 이런 거를 듣고 저를 찾아오셔서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그냥 맥락 안에서 이거를 다 문장을 이해하고 다 그러야 되는데 한 구절만 딱 보시면은요. 이게 좀 잘못 이해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존감, 자존심이 센 아이는 자존감이 약한 거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런 경향이 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아마 좀 보신 것 같아요. 이건 저도 방송에서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긴 한데요. 자존심이 센다고 자존감이 높은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자기가 약한 거를 인정하지 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런 아이들 중에서는 자존감이 좀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등식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건 여기서 우리가 힌트가 하나 있어요. 힌트가 뭐냐면요. 너무 아이가 똑똑하다고 주변에서도 다 인정하고 있고 어머니도 지금 그거를 인정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모두가 다 너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32개월 된 아이를 여태까지 좌절 없이 이렇게 키우신 것 같아요. 이런 좌절 없이 아이들이 키우면요. 오히려 자존감이 높아질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자존감이 낮아질 확률이 더 많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공식으로 해서 너무 칭찬하는데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가능성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이들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좌절감과 결핍감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펀지밥둥이 어머님도 너무 칭찬해 주니까 작은 좌절에 크게 무너진다. 맞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해주시냐면요. 지금 아이는요. 아마 미안하다는 소리나 내가 못했다는 소리를 듣는 게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나쁜 아이야. 너는 못난 아이야 하는 이야기하고 아마 동의어처럼 들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미안하다는 말을 죽어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렵지 않아요. 지금 과정을 하는 게 어떻게 표현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데 어렵지 않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지선 선생님이 이거 좀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지선 선생님한테 칭찬을 좀 해주려면 어머 오늘 답변 잘했어요.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칭찬이에요. 그럼 이지선 선생님 제가 선생님 오늘 답변 너무 잘했어요. 어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어떨 것 같아요? 부담돼요. 선생님. 부담돼요. 다음 시간에 더 잘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못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오늘 이걸 어떻게 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 선생님. 그럼 어때요? 좋은데요. 선생님. 우리끼리 지금. 이런 거예요. 그래서요. 부담스럽지 않게 아이가 뭔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이요. 여러분들 정말 이거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데요. 아이들이 실패할 수 있는 권리를 좀 보장해 주세요.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으면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결핍이 없죠?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실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실패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혼자 노력했잖아요. 아유. 그래도 이걸 이만큼 해보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여기가 좀 잘 안 됐구나. 누누만 어머니 실패했을 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만일에 아이가 연필로 막 쓰다가 딱 부러뜨렸어요. 딱 부러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결과만 가고 왜 부러뜨렸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부러뜨린 이유가 뭐예요? 너무 잘 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부러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격려할 수 있어요? 야, 네가 진짜 잘 쓰고 싶었었나 보다. 그래서 힘을 너무 많이 줬나 보네.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이거 자체로도 아이들한테는 격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달콤맘 어머님이 잘못해도 괜찮은 말로 표현해 주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요. 그런데 아이가 이미 너무 화가 나 있고 너무 속상한데 괜찮아. 그러면 안 괜찮아. 아이들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에이, 너 너무 속상했구나. 이렇게. 아예 지금 이 아이가 어떤 기분인지를 먼저 이해해 주시고. 그런데 뭐 때문에 그랬어? 아, 너무 힘을 많이 줘서 그랬구나. 너무 잘 쓰고 싶었구나. 에이, 그러면 힘을 좀 빼봐. 그래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어떤 어머님이 실패의 테일먼 어머님이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 제가 이야기를 아마 한 것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죠. 너무 너무 잘 쓰려고 하다 보니까 부러졌구나. 아니면 너무 꺾이 울려다 보니까 안 빠지게 됐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냐는 거죠.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수 있고요. 그래서 태연 동염망 어머님이 아까부터 계속 코에 염증이 있는데 치료는 안 해도 약 먹어도 되냐고 했는데 아유, 어떡하죠? 제가 심리 치료를 하는 사람이지 이런, 이거를 제가 이거까지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네요. 제가 그 능력밖에 일이어서 태연 동염망 어머님이 죄송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아마 지금 염증에 대한 걸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소아과나 아마 한의원이나 이렇게 이 선생님들께 한번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좀 하셔서요. 누누함 어머니, 지금 이렇게 조금 더 노력하시면 돼요. 아까 어떤 어머님이 이렇게 노력해보니까 지금 괜찮았다고. 아, 여기 다락곳 어머님이. 격렬해주라고 해서 옷을 혼자 잘 입으면 아, 어제보다 혼자 옷을 잘 입네 라고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혼자서 옷을 입었네? 또 잘 입었네? 또 너무 잘한다 이러면은 또 못한다 이거하고 또 연결이 되니까 야, 오늘 혼자서 옷을 입었네 애썼어. 뭐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잘한다 못한다에 대한 게 한, 저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100% 그렇게 말을 하셨다면 40%로 조금만 줄이세요. 잘한다는 칭찬도 하긴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 옷을 벗어요. 선생님, 저는 혼자 옷을 벗어요 라고 칭찬을 해줬어요. 네, 괜찮습니다. 아, 혼자 옷을 벗었어? 뭐 이런 거.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38개월짜리 아이인데요. 소리를 지른대요. 기분이 너무, 어머니 혹시 계시는지. 아, 잠깐만요. 세이니몸 어머님이 말씀을 듣고 아 하는데 실제는 잘 안되죠? 안됩니다. 저희도요. 처음에 이런 거 배우고 할 때요. 그러면 애들이 다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이 말 그렇게 해요? 이렇게 묻는 애도 있었고요. 그리고 집에서 이런 거 써먹잖아요. 그러면 책 봤지. 난 책에서 봤어.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제가 이제 뭐 이런 거 배울 땐 대학원 다닐 때니까 이제 그때는 저희 집에 가정에 저희 동생들도 있고 그랬을 때인데 그럴 때 제 동생이 언니, 언니 저기 그 책 봤어? 책. 책이 그대로 따라하지 뭐 이렇게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저희가 할 때 어색한가요? 안 하죠. 여러 번 하시면 됩니다. 네. 계속 하세요. 그러시면 되니까요. 자, 38개월짜리 남자아이인데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흥분 상태가 되면 소리를 지르고 놀면서도 지르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울 때도 소리를 지르는 건 완전 돌고래 수준이라고요. 훈육증에 강하게 행동을 제지당하거나 때렸을 때 원하는 말을 안 들어주고 그럴 때도 막 화가 나서 밖에서도 소리를 지르고 울어서 동네에서 항의가 들어오는 수준이다. 근데 일단 아이가 가라앉으면 대답을 잘한대요. 그리고 차근차근 이야기해주면 잘하는데 일단 아이가 흥분하면 지금 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차근차근 말해주면 된다는 거 보니까 그리고 38개월 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다 알아야 된다 보니까 아이는 좀 영민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흥분 상태가 되면은 뭐 소리 지르고 하는 것 자체의 이야기에서는 아이가 좀 에너지가 많은 아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아마도 지금 뭔가 조절하는 부분이 지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평상시에 좀 아이가 허용적이셨나 한번 좀 점검해보세요. 이럴 때는 엄마가 조금이라도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한테는 좌절 경험이에요. 이런 좌절 경험이 많지 않았던 아이는 작은 좌절에도 아이들이 확 이렇게 터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되는 것과 되지 않은 것은 기분 좋을 때 이렇게 자꾸 좀 이야기해 주시고 근데 안 돼! 이것만 너무하면 아이들이 저항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럴 때보다 이거보다는 이거 하자. 이렇게 대안을 줘서 평상시에도 자꾸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게 아니어도 다른 걸로 할 수 있는 게 참 많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아이가 인식하게 되면 떼부리는 게 좀 없어지고요. 두 번째, 아이들이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떼를 부를 때 엄마, 아빠가 알아서, 알아서,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면 영민한 아이들은 이걸 잘 활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이 밖에서 이런 걸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엄마가 다른 사람 앞에 꼼짝 못한다는 걸 아는 영민한 아이들은 그거를 포착하는 걸 그 순간 놓치지 않죠. 그래서요. 밖에서건 여기서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어머님들이 밖에서 창피해 하시잖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다들 이해하면서 보고요. 그리고 어머니를 한 번 봤지만 저는 이 선생님하고는 거의 한 20년을 지낸 사이라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만 밖에서 만나는 어머님들은 잊어버려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남의 눈을 보지고 너무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혹시 너무 엄격했나 너무 허용적이었나 좀 보시고요. 만일 아이가 막 떼를 부리고 하면은요. 아이를 38개월인데 남자니까 아마 지금 감당이 안 되시긴 하겠지만 딱 아이를 들고 아무도 없는 화장실로 가시거나 밖에서 있을 때는 그리고 좀 복도나 계단 이런 데 가셔가지고 좀 이렇게 애를 이렇게 좀 보세요. 됐어 이제? 여기 밖에서는 엄마가 시끄러워서 너를 지금 볼 수가 없다. 자 여기서 우리가 네가 진정해야 나갈 거다. 너무 울 때는 하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울기 전에 잠깐만 잠깐만 하고 터지기 전에 이렇게 자꾸 아이 정서를 이렇게 읽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좀 아이가 팡 터지는 일이 조금 줄어들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하는 중에 어머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장원들을. 달콤밤 어머님이 귀를 막고 아구 시끄러워 시시하면은 좀 조용하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또 흥분하고 그러면은요. 저 같은 경우도 애 목을 이렇게 해서 에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목 아파. 너 목 아프면 나중에 이렇게 돼. 이렇게 해서 좀 알면 애들이 킥킥 또 웃어요. 그래 이게 예쁜 목소리가 돼야 돼. 이렇게 좀 하시면 좋고 달콤밤 어머님 하시는 말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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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밖에서나 집에서는 똑같다는 거. 예 이런 거 아주 좋은 방법이 되고요. 아 가연 설명 이 말씀을 참 어머님들 많이 하세요. 대안을 말해주는 게 쉽게 생각이 안 난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자꾸 해보세요. 대안이 무럭무럭 나올 겁니다. 이거는요. 이거 뇌를 훈련시키면 돼요. 이게 처음엔 잘 안 되는데요. 자꾸 내가 어떻게 할까. 대안은 어떤 걸 마련해줄까. 조금만 고민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나중에 대안이요. 그냥 막 나와요. 저희라고 무슨 대안이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근데 자꾸 훈련. 뇌는 훈련하면은요. 그만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누누만 어머님이 소리 지르면 좁은 좁은. 어 작게 말하니까 오히려 아이가 귀를 기울이더라. 이거 상담 기법 중에 하나. 이런 기법이 있어요. 너무 내담자가 이렇게 너무 작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상담자가 이렇게 크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작게 말하고. 이렇게 해서 허를 찌르는 이런 방법들을 하면 아이들이 오히려 말을 좀 듣게 되니까요.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좋은 방법이네요. 누누만 어머님.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줘도 대답을 절대로 안 하면요. 그냥 계세요. 대신 제안을 제시해줬는데 아이가 뭐 싫어 좋아 아니면 그러면은 네가 선택할 때까지 엄마는 기다릴게. 이렇게. 근데 이 어머님이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대안이 정말 영 엉뚱한 대안을 주면 아이가 마음에 안 돼서 헉 이럴 수는 있는데요. 근데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네가 싫은 건 알겠지만 엄마는 기다려야 된다. 네가 만일이 아니라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좀 기다리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38개월 되는 아이들이 이게 소리지르고 놀고 이러는 거는요. 애들한테 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조절이 될 거니까요. 밖에 나가서 오히려 신체 놀이. 이런 거 해가지고 놀이터 활동. 놀이터 활동 이런 거 하면은 이렇게 조절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8세 아들의 행동에 대한 궁금증에 해당하는 글인데요. 일단 아이가 6살 때 처음 틱이 왔고 음성틱으로 왔다가 근육틱까지 이어진다고 얘기하셨고요. 처음에는 틱인지 몰라서 병원에 갔다가 이게 틱이다라는 걸 알게 되셨다고 얘기를 하고요. 노력을 많이 했고 그때가 신학기 3월이었는데 매년 새학기만 되면 새로운 환경들에 대한 스트레스와 불안감 때문인지 이제 틱이 나타난다고 하고 지금 8세 초등학교 입학한 지 2주 됐는데 아직까지는 안 가겠다는 말 없이 잘 다니고 있지만 며칠 전부터 이제 입을 벌리면서 인중을 밑으로 내리는 그런 모터 틱이 아이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런 행동이 이제 반복돼서 이제 물어보면 코 안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빈도가 점점 많아져서 이제 틱인 것 같다 얘기하셨고 학교 어떤지 물어보면 친한 친구 없다 그러고 태권도를 너무 좋아하던 아이가 갑자기 태권도도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고 그런데 자기 속마음은 잘 표현하지 않고 남자아이지만 다른 아이에 비해서 체력도 약하고 자존감도 낮아서 자신감이 좀 더 떨어지는 게 아닐까 걱정을 하고 계시고요. 아이들하고 노는 거 보면 힘이 좀 있는 아이가 심하게 장난치면 막고 가만히 아이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시고요. 여기 글이 좀 잘려가지고 잘렸죠. 어디인가요 선생님. 태권도 가기 싫다 너무 바쁘고 힘이 있고 그걸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알려줘야 할지 아이가 엄마한테 의조를 좀 많이 해서 해달라는 대로 다 맞춰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독립심 키우기 위해서 단호히 거절해야 할지 들어준 다음에 언제까지 허용해야 할지 상담센터도 조금 다니셨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틱이 이제 아주 장기적으로 가진 않지만 그런 행동이 나타날 때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것 같고 아프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쭉 사연 듣기만 해도 어머님들이 이제 아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틱이 사실은 생각보다는 많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틱이 한번 보인다고 해서 막 너무 절망하시거나 너무 이거를 크게 받아들이실 필요도 없지만 그치만 틱이 다른 양상으로 옮겨가면서 너무 장기적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건 조금 염려하는 눈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틱은 여기 적어주신 것처럼 음성틱으로도 올 수 있고요. 소리를 내는 음성틱으로도 올 수 있고 근육틱이라고 해서 눈을 깜빡이거나 인중으로 아이가 움직인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근육의 틱으로 올 수도 있고요. 가장 좀 걱정해야 되는 거는 음성과 근육틱이 함께 아이한테 보여지는 저희가 뚜렷이라고 얘기하는 틱은 저희가 좀 걱정하는 눈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틱은 물론 신경학적인 원인일 거예요. 근육의 움직임과 조절과 관련되는 거지만 그런데 이제 그 틱의 버튼을 딱 누르는 아이가 탁 발생하는 그거는 정서 요인이 버튼을 딱 눌러주게 되고요. 지금 글을 보내주신 분의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거나 낯선 곳에 대한 긴장감, 스트레스를 자기가 잘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올라오는데 그거를 어떤 아이들은 그렇게 느껴도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서 조절한다거나 또는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해서 도움을 받는다든가 해서 해결을 빨리 하면 틱으로까지 안 나타날 수 있는데 틱이 오는 아이들은 그게 환경적인 자기한테 부담이 되는 환경을 조절하지 못하고 계속 가게 되면 이제 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틱이 보이는 거에 얘가 특징적으로 새 학기마다 보인다고 하니까 낯설고 새로운 곳에 적응할 때 워밍업하는 시간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걸리고 이때는 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단 선생님한테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의논 드려서 아이가 좀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도 좋고 학교 갔다 온 다음에 엄마가 이제 좀 이완할 수 있는 아이 마음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놀이라든가 활동들을 좀 연결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아이가 친한 친구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아이가 친구를 만들어 오는 걸 어머님이 기다리시지 말고요. 이제 운동장에서 이렇게 학교할 때 지켜보고 계시다가 아이와 좀 잘 맞을 수 있는 가까이 사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아이를 초대하신다든가 앞에서 좀 놀린다든가 해서 아이가 낯선 곳에서 마음을 좀 의지할 수 있는 단짝 친구가 조금 생기면 아마 부담이 좀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지금 얘가 6살 때부터 계속 새 학기마다 이 똑같은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보시고 틱이 너무 장기화된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틱으로 옮겨가면서 아이가 나타난다거나 할 때는 병원에 가서 한번 이에 대한 점검을 한번 소개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병원에 간다고 해서 다 약을 먹어라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가 혹시 이제 온세 기간이 좀 기니까 그런 소개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기본적으로요. 지금 아이가 좀 불안이나 이렇게 뭔가 좌절에 대한 인내력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좀 취약해요. 네. 좀 안 되면 그거에 대해서 다른 아이들은 다음에 하면 되지는데 아이는 그걸 너무 크게 받아들이니까 아마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무슨 질문이시잖아요. 독립심을 키우기 위해서 나한테 해달라는 걸 탁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런 아이들은 스스로 하는 활동의 양을 많이 늘리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혼자 하라면 잘 안 되잖아요. 특히 어렸을 때 좀 예민하게 해서 아마 어머님이 좀 많이 도와주셨을 것 같은데 그럴 때 방법은 손만 같이 먼저 대시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 손을 슬그머니 빼셔서 어머나 네가 해냈네 이렇게. 시작은 같이 해주시고 마무리는 아이가 짓게 하고 그리고 어쨌건 결국은 혼자 해내는 것. 그런데 그것이 첫 출발점이요. 설거지하기, 청소하기, 이불 개키기 이런 일상적인 일이에요. 이거 별일이 아닌 것 같지만요. 제가 상담을 하면 할수록 아이들을 만나면 할수록 이 일이 굉장히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조금 더 많이 도와주시면 아이가 아마 바깥에서도 좀 그리고 또 과정에 대해 격려해 주시는 것. 좌절에 대한 인내력이 낮은 아이들은요. 과정에 대한 격려가 가장 보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아까 세비어머니가 이지선 선생님이 음하고 들어주시는 게 귀에 쏙쏙 들어오신대요. 그래서 귀에 잘 말해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 같다고 자, 이게 좋은 힌트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뭔 이야기할 때 음, 아, 그랬어. 이렇게 좀 해주시면 와, 엄마가 내 말을 잘 들어주는구나. 이거 세비어머니가 아주 좋은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오늘 이거를 좀 보시고 아이들이 이야기할 때 그랬어.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좀 해주시면 그러면 아마 아이들이 또 우리 엄마 최고 이런 말을 아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틱에 대해서도 좀 놔뒀다니 괜찮아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달콩마우 어머님이 지혜님 사연을 주셨으니까 보다 좀 아까 웃었는데 33개월 된 여자아이인데 오늘 등원 전에 입술 주변에 색연필로 아이고야, 색연필을 화장을 했군요. 엘리베터 안에서 발견해서 등원 시간이 다 돼가고 집에 다시 가셨다고 야단을 쳤다. 아, 아마 1분 정도 드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네, 볼 땐 귀여운데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우리 나이로 4살 좀 넘은 아이인 것 같은데요. 이런 여성성이라든가 여자아이들의 그런 부분들이 막 관심을 가고 엄마 흉내 내고 싶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혼내거나 그러실 부분들은 아니고요. 요즘에 보면 립밤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아이가 한번 해본다든가 인형한테 한번 해본다든가 하는 놀이로 연결시켜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어머니도 당황하니까 이 자식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이왕이면 좋은 걸로 해. 이거 다 아파. 엄마한테 말해. 그럼 엄마가 더 좋은 걸 줄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쓰이니몸 어머님이 33개월인데 말을 좀 더듬는다고요. 5개월 정도 됐고 야무지단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더듬을 때는 입을 막고 얘기하거나 아이고, 더듬을 때부터 아이가요? 얘가 굉장히 예민한 아이네요. 보통 아이들은 자기가 말을 더듬어도 처음에는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하거든요. 근데 아이가 좀 영리나고 예민한 아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말더듬이요. 사실은 내가 말을 더듬는구나. 이상하게 말을 하는구나. 라고 인식하는 순간 치료 기간이 더 길어진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 아이가 말이 33개월이고 이제 언어가 막 증폭되는 시기여서 그래서 아마 지금 그런 얘기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말을 더듬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조금 성격이 좀 급한 아이들이 많은 양의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빨리 얘기하려고 하면서 말을 더듬는 경우도 많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언어샘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조금 말을 천천히 천천히 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엄마가 좀 천천히 하는 거를 좀 같이 호흡을 같이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지 문제만 아니면은 뭐 기다려도 된다고 하는데 아니요. 33개월 되면은 빨리 그냥 놀이치료나 언어치료 두 가지를 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지금 빨리빨리 넘어가라고 지금 오셔가지고 네. 혼나셨어. 네. 그래서 우리 말더듬하고 이런 문제는 사실 제가 좀 다루고 싶은데 이게 보편적인 문제가 아니어서 제가 이쪽 전문가 선생님하고 지금 한번 나올 시간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언어치료 선생님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언어발달이나 말더듬이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이 궁금하시면 그때 좀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이고 말더듬이 의외로 오늘 맞네요. 체리, 체유망 어머님도 그러시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 잠깐만 하도 말씀을 많이 하시길래 그러는데 아 말 좀 천천히 해봐. 너 왜 말 더듬어.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이걸 인식하는 순간 아 내가 말을 이상하게 하는구나 라고 인식하는 순간 치료기간은 그만큼 더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좀 어머님이 아 그랬다고 아 네 마음이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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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고 이렇게 좀 천천히 아이 앞에서. 지금 이것도 빨리 좀 빠른 거예요. 좀 천천히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야 의외로 지금 말더듬이 하니까 지금 어머님들이 말씀이 많으셔서요. 나중에 제가 언어치료 전문가 선생님하고 나와서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29개월 원칙주의 아이예요. 지금 이것도 아마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어린이집에서 약간의 교육을 시켜달라는 제안을 받으셨대요. 하나는 기다려 할 때 그 지시를 따르는 거. 두 번째는 누가 도와줄 때 그걸 좀 기다려주는 거. 그러니까 얘가 지금 본인 스스로가 다 하려고 한대요. 아직 어리니까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조금만 도와주려고 그러면 울고 불고 난리가 나서 예를 들면 시간은 촉박한데 신발도 못 시켜주게 하나봐요. 원래대로 벗어서 다시 자기가 처음 신고 외투 이 지퍼 올리는 것도 도와주면 울고 불고 해서 또 다시 다시 또 자기가 혼자 해야 되고 이런 사례를 제가 참 많이 보는 사례들입니다. 이거 아마 여러분들도 어머 제 아이도 그래요. 지금 아마 그런 어머님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집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에서도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도 선생님들이 이제 조금 어려워 하신다. 애교도 많고 흥도 많고 원칙주의라서 정리정돈도 제법 잘하고 하는데 선생님이 뭘 못 도와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랑 외출하면 앉는 건 아빠가 꼭 안아야 돼요. 엄마가 안으면 안 돼. 자기 나름대로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기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규칙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서연맘 어머님도 지금 나의 아이랑 똑같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서연맘 어머님이 사실 정답이신데요.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졌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머니도 멘붕이셨다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한 만 3세가 좀 넘어가면 이런 행동들이 많이 줄어들게 돼요. 제가 이런 사연을 한두 번 들어본 사연이 아니에요. 이런 상담을 온 아이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이도 아이지만 다루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나중에 어머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때리는 거죠. 이리 와. 이리 와. 지금 나가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돼서 허락받고 도와주고 이건 한두 번이지. 허락 잘 안 해줘요. 이거 아이들 절대로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이런 어려움들을 아이들이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지금 아이가 29개월인가 그렇죠? 네. 맞아요. 29개월. 그래서 보통 예민한 아이들 중에서요. 딱 예민하다는 건 뭐냐면 자극에 대해서 이 아이가 선별해서 이 자극은 버릴 것, 이 자극은 취할 것에 대한 구분이 아직 못하고 모든 걸 다 확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조그만 자극도 너무 많은 걸 자기가 다 소환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딱 자기가 예측 가능한 것만 아이가 원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아줄 때는 아빠가 안아주는 거. 또 이렇게 모든 게 다 예측해야 돼. 내가 아빠가 안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안아주면 이것도 아이한테 하나 자극인 거예요. 그럼 아이가 그것 때문에 압도가 돼버리기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보시는 어머님도 정말 속 터지지만 사실은 제일 힘든 건 누구냐면요. 아이가 감당이 안 돼서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이거를 자기가 자극을 선별할 수 있을 만큼 조금 크고 어느 정도 생물학적인 부분도 안정이 되면 아이들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지금 어머님들이 다 많이 화를 냈더니만 이제 나중에는 다 엄마 보고 해달라고 해서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지금 또 어머님도 서현맘 어머님도 살짝살짝 물어보고 도와줬다. 뭐 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다 이런 시기들을 좀 많이들 겪어요. 사랑맘 어머님도 저희 셋째도 그랬다가 지나갔다. 근데 보통은 이래다가 좀 지나가는데요. 정말 예민하고 까다로운 아이는 이게 한 3세까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어머님이 조금 아 얘는 나중에는 좋아질 거야. 이렇게 좀 믿고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 어머님들 다 내 아이도 그랬지만 다 좋아졌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질 거야.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시고요. 지금 어머님들 다 이래요. 지금 이야기 들어보시니까 24개월 되니까 좀 나아졌다.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오늘 우리가 나가야 되니까 엄마가 너 하나 도와줘야 돼. 뭐 이렇게 미리 좀 예고를 좀 하신다거나 아니면 평상시에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좀 얘가 지금 기다리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네가 기다리면 우리가 그 다음에 뭐 두 개를 더 할 거야. 이게 이제 만족지연 연습시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연습을 평상시에도 얘가 좀 평상시 기분 좋을 때 기다릴 때 자꾸 좋은 보상을 주시는 건데 먹는 거 이게 뭐 선물 아니고 칭찬으로 자꾸 좀 보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함께해서 좋았다라는 경험을 주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예를 들면은 뭐 엄마랑 같이 설거지 같이 해서 야 너랑 나랑 하니까 이렇게 깨끗해졌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청소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얘는 이 부분만 걸레로 좀 닦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엄마랑 같이 청소했네. 그리고 또 이불 저기 뭐야 빨래 같은 거 할 때 저기 아이한테 양말 하나 엄마한테 전달 엄마니까 거는 거에서 와 우리가 같이 했다. 이런 거 이런 거를 좀 하시면 아이들이 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할 때 더 좋구나. 이런 거를 이때는요. 설명이 통하는 시기가 아니고요. 경험이 통하는 시기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마 그 말더듬 때문에 어머님이 좀 급하셔서 지금 자꾸 질문을 올리시는 것 같은데요. 빨리 그냥 저기 근처에 가셔서요. 보통 말더듬은 정서 문제와 언어 문제 두 가지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치료와 정서 문제를 좀 같이 볼 수 있는 상담센터를 빨리 방문하시는 거를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가연사랑의 맘 어머님 달콤맘 어머님 모두가 다 딸하고 같이 한다고 아주 좋은 방법들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고 계시지 않죠? 너무 고민하는 내용들이 너무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또한 지나가리 자 그렇지만 근데 이때요. 이거를 엄마가 너무 못 견뎌서 애랑 너무 가슴 아리라고 혼내고 하면 엄마 우울해져 아이 나빠져 이러니까요. 이런데 자꾸 들어오셔서 아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뭐 이렇게 하면은요. 조금 아이를 부드럽게 유연성 있게 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설마 어머님이 27개월인데 설거지하면서 지켜보면서 아 상견하고 있다. 그럴 때요. 잘난 척하게 많이 도와주세요. 아 그렇게 하라고? 그래. 오 네가 알려진 대로 하니까 오 이렇게 됐네. 끝. 뭐 이런 거 하셔도 되니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세이니몸 어머니 그렇죠? 어머니만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죠? 네. 우리가 다 똑같답니다. 이렇게 사는 게요. 네. 요새 다 똑같이 우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네. 그 다음에 6살 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 글인데요. 6살 유치원생 아이인데 매일매일 울음바다가 된대요. 그 이유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유치원에 가면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고 가서도 계속 운다고 해서 불리불안이 아닐까 어머님이 걱정하시고요. 평소에도 유치원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불안해하는 아들이어서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러 가기도 힘들다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보내주신 내용들만 보면 아이가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불안감이 이제 순간적으로 확 올라오니까 불리불안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사실은 이제 떨어질 때 울긴 하지만 유치원에 들어가서는 또 잘 즐거워 생활하는 게 조금 일반적인데 지금 이 아이는 가서도 계속해서 이제 운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지금 현재 불리에 대한 불안이 아이가 굉장히 좀 높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불리불안이라고 하는 건 이제 주된 애착자와 떨어질 때 걱정들이 막 올라와서 불안하니까 눈앞에서 확인하고 싶어서 엄마랑 못 떨어지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 안에는 이제 주 애착자에 대한 그런 걱정도 있지만 사실은 나 혼자서 뭔가를 감당하거나 대처하는 거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의존할 수 있는 누군가를 이제 아이가 자꾸 붙잡는 양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이가 조금 예민하고 불안한 성향이 조금 높은 아이라는 거를 조금 어머님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지금 지난번에 뭐 쪽지 얘기도 저희가 한번 했는데요. 불리불안 있는 아이들이 목걸이 같은 거에다가 엄마 물건 같은 거를 이제 안에다가 넣고 가는 것도 좋고 엄마 사진 같은 거 가방에다가 넣어가거나 시계 같은 거 엄마 시계 이제 좀 잃어버려도 되는 시계 같은 걸 차고 가서 이제 그런 거를 좀 보면서 아이가 자기 마음을 좀 위로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되고요. 또 하나는 얘가 혹시 적응하는 것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면 유치원에 있는 시간을 3월에 조금 줄여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아이들이 뭐 점심 먹고 2시쯤 헤어진다면 처음에는 점심 먹기 전에 아이가 좀 온다든가 그런 것도 괜찮고 시간을 좀 조율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짧게 짧게 연습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항상 이게 이제 관계의 문제로 저희가 이제 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엄마와 아이의 그런 확실한 어떤 관계를 즐거운 놀이라든가 시간으로 자꾸 만들어 주시는 것도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런 행동이 지속이 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오히려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돼요. 지금 이제 어머님들 역시 우리 모범생 어머님들이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 뭐 숨바꼭질놀이, 까꿍놀이 뭐 모범생 어머님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지금 여기 앞에 지금 체리, 체원, 체원 어머님이 이론은 많이 아는데 아이가 셋이 실천이 잘 안 된다 그랬더니 어머님들이 난 하나만 했어도 안 된다. 셋이 다 틀려서 어렵다. 아유 그럼요. 양육은요. 답이 없습니다. 조금 도움을 주말 같은 때 할머니나 아빠 도움을 조금 받아도 좋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연 설마 어머님이 유치원을 잘 가는데 쓰레기 버리는 거 같이 가려고 하는데 분리불안이냐. 글쎄요.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고요. 뭐 쓰레기 버리는 건데 그 집 안에서 엄마가 없는 거는 조금 불안해할 수는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 우리가 분리불안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혹시 집에 아이가 어머님이 나가시면 혼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무서워서 아이가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래서 그럴 때까지 같이 데리고 나가시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는 아이가 달콤맘 어머님이 일곱 명을 주고 세 명이네요. 아유, 애들도 적응하는 일하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서연맘 어머님이 이만한 공동 커뮤니티장이 없는 것 같다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커뮤니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지금 여기서 많이 좀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아마 들으시면서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이게요. 우리가 같이 있었을 때 아주 좋은 힘이 됩니다. 자, 체리, 체율, 체온, 맘 어머님 기다리셨어요. 어머님 사연이에요. 드디어. 네. 그래서 이거 어머님이 지금 이게 좀 걱정이 아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빨리 그렇지 않아도 좀 알려드리려고 그랬는데요. 6살짜리 여자아이가 임신과 출산에 빠져있다. 이거예요. 아마 이거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드디어. 네, 드디어예요 어머님. 딸 셋 중에 첫째가 6살이래요. 5살 초반부터 시작된 관심이 1년이 넘게 가는 것 같은데요. 그림을 그리면 항상 엄마를 그리는데 뱃속에 아가가 탯줄로 연결된 그림을 그린대요. 아빠는 안 그리고요. 인형 놀이를 하면 뱃속에 항상 휴지를 구겨놓고 임신을 했다. 그리고 자기 배에 인형을 놓고 임산부 놀이를 한다고 하고 유튜브도 찾아서 보신 분이에요. 참 요즘 애들이 영이네요. 이런 거 보면. 네, 맞아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동생이 둘이나 있는데 혹시 그런 생각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임신을 했을 때가 아니고 돌진해서 이런 행동을 보인 거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또 성적인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관심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어떻게 아가가... 왜냐면 아가가 생긴 중에 관심이 없고요. 임신해서 출산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데 얘가 자꾸 뭘 보냐면 탯주를 본대요. 탯주 사진. 그래서 뭐 아프다 그러면 혹시 아기 못 나?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또 아기 낳는다면서 아악 소리 지르고 그럼 민망하시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아이가 뭐 자동차나 공룡이나 이런 거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도대체 여자아이가 또 너무 공룡만 갖고 그래도 어머니 걱정하신다고 이렇게 사연 올리시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 염려가 좀 대신, 염려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좀 알려드리는데 염려하지 마세요. 이 놀이는요. 그냥 아이가... 특히 이런 상징적인 놀이들은 아이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내면의 갈등이나 어려움들을 놀이로 표현해냅니다. 근데 이게 어머님들이 상징적으로 보시면 이 상징적인 걸 해석할 만한 공부가 안 돼 있어서 그러시는 건데요. 달아꽃 어머님이 탯줄이 신기했던 게 아니냐. 물론 그럴 수 있는데요. 그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탯줄이 신기했을까요? 그리고 이 아이는 왜 아기하고 엄마하고 배 속에 연결된 탯줄을 그렇게 그릴까요? 여기가 힌트예요.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머님들. 왜 이 아이는 그 하고 많은 것 중에서 이게 왜 탯줄에 이렇게 그리고 또 그림을 그리는데 엄마하고 아가를 왜 탯줄로 연결시켰을까요? 이거는 그렇죠. 세비 어머니. 예. 엄마랑 연결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탯줄에서는 배 속에서부터 아이하고는 엄마가 연결되는 거예요. 동생이 하나 더 생기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예. 달아꽃 어머니. 엄마랑 같이 있고 싶은 마음. 예. 그래서 가연사 엄마 어머님도 딸 배 속에 다시 들어가고 싶다. 네. 근데 행복한 다섯 시꺼 어머니. 예. 어머님도 이제 하나 힌트 드렸더니 역시... 연결된 느낌. 네. 이런 거니까요. 이게 뭐냐면 아이는 엄마랑 좀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출산해서 아기가 다른 거에 관심이 없고 그래서 아기를 낳는 거잖아요. 낳는 거라는 건 뭐예요? 탯줄이 끊어지는 거죠. 탯줄이 끊어진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아이와 엄마랑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지금 어떤 갈등이 있냐면요. 엄마랑 한몸이어서 연결되고 싶은 마음과 잘 독립하고 싶은 마음과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아마 이 아이가 지금 좀 갈등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근데 왜냐하면 아마 동생이 지금 둘이 있기 때문에 엄마랑 충분하게 이런 관계를 맺기도 어렵고 또 독립을 하다든지 아직 좀 준비는 안 돼 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런 놀이를 하는 것 같으니까요. 그냥 심리적으로 1년 동안 얘가 좀 그런 갈등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이 놀이를 한다고 염려를 하지 마시고요. 이것 때문에 아이가 나랑 이렇게 깊게 연결되고 그렇지만 또 스스로 또 커 나가려고 하는 이 성장통 속에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서요. 아이 틈틈이 자꾸 아이 마음 읽어주고 아이랑 같이 뭐 함께 해주고 애가 뭐를 원하는지 자꾸 이렇게 들여다봐 주시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혼자서 하는 거 야, 이걸 네가 해냈네. 이걸 너가 혼자 해낼 수 있구나. 이렇게 혼자 해내는 것에 대해서 기특하다. 이렇게 좀 격려도 좀 해주시고 이런 걸 두 가지. 그러니까 함께하기와 독립시키기의 두 가지 것들을 다 같이 해놓으시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반드시 필요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애에도 이런 그림 많이 그렸어요. 지금 오늘 다 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 이런 아이들 참 신기하죠. 지니, 비치 어머니. 여태까지 말씀 한 마디 없으시잖아요. 처음에 참여하셨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지니, 비치 어머니. 이렇게 한 마디 딱 하시는 어머님께 우리 테니까 이 책 한 권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지니 처음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한 마디 딱 하셨으면 제가 이럴 땐 빨리 책을 드려야죠. 그렇죠? 신기하죠? 아이들이 이렇게 정말 영민하고 기가 막히게 아이들이 자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런 놀이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놀이속에 있는 아이의 마음을 읽으려고 자꾸 노력하시는 것들이 좀 필요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놀이 많이 해도 괜찮아요. 놀이는 더 이상 아이가 필요 없으면 안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밖에서 아악 소리 지르고 이러는 거는 이럴 때 또 이거 하나 더 해보세요. 뭐냐면은요. 아이를 낳는 게 고통이기도 하지만 키우는 게 얼마나 즐거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랑 같이 아이를 돌보는 놀이를 좀 한번 해보세요. 낳는 거 보니까 야, 이렇게 아기를 이렇게 귀한 아기를 낳았으니까 세상에 이렇게 귀한 아기를 낳았어? 야, 이제 이 아기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생각해보자. 우리 아기 어떻게 깨끗하게 씻겨볼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낳는 거로 고통인 게 아니고 키우는 게 훨씬 더 기쁘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아이 자체가 너무 소중하다고 하는 거 이런 거를 좀 같이 이렇게 그 놀이를 좀 하시게 하는 거 이런 게 좀 필요하시겠어요. 못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 놀이를 이렇게 확장시키세요. 아이를 잘 키우는 놀이로 그리고 키울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렇게 그래서 세비 어머님들이 안아주고 업어주고 꼭 안아주는 리액션과 말을 많이 해줘야 되겠다. 네, 아주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금 다 되긴 했는데요. 그래도 저기 이 선생님이 좀 준비한 게 있으니까요. 아이 심리에 대해서 이거 몇 가지만, 두 가지만 더 하고 그리고 오늘 시간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말고, 이거 말고, 뭐죠? 이건가요? 아이 심리. 네, 네. 아, 네. 아이 심리에 대한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보내주신 글을 보니까 발달이 또래보다 워낙 좀 느렸다고 얘기하셨고 언어도 이제 5세에 아이가 시작이 됐고 6세가 된 지금도 조금 전달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치만 본인도 친구들보다 말을 잘 못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져 할 때가 좀 많이 있다. 그런데 이제 그림을 어머님이 첨부해서 같이 보내주셨는데 친구들하고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것 같다 얘기하셨고요. 천천히 잘 해내고 있어서 항상 칭찬을 많이 해주는데 그 또래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자신,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불안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해주셨어요. 아, 사진이 많았군요. 네, 저희는 하나밖에 못 봤는데 사진이 조금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림만 보고 아이 심리를 저희가 한 번에 탁 이렇게 얘가 이렇습니다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지금 아까 이형이 선생님하고 같이 저희가 그림을 보면서 말이 조금 느리고 발달이 조금 느린 아이인데 그림에서 첫 번째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입을 아이가 이렇게 덧칠해서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아마 자기가 언어 표현이 조금 원하는 만큼 친구들한테 전달되지 않는다는 그런 답답함을 아이가 좀 알고 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그림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발달이 좀 느렸고 언어도 5세 때 시작됐고 했다고 한다면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어떨까. 그건 받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발달을 빨리 또래 친구들만큼 아이가 최대한 좀 따라갈 수 있도록 언어 치료라든가 이런 상호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치료를 받으시면서 같이 가는 것들이 필요하죠. 아, 과연 사랑의 마음 어머님이세요? 아이인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치료를 좀 받으면서 아이가 좀 가는 게 도움이 되고요. 확실히 언어가 좀 느리면 아이들이 좀 답답하잖아요. 머릿속으로 의사라든가 자기 생각 같은 것들은 분명한데 이게 전달이 돼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답답함도 느끼고 언어는 본인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래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좀 잘 못하고 있다는 걸 자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자존감은 영향이 미쳐질 수 있어요. 그래서 칭찬 많이 해주시고 필요한 발달에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치료들을 병행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좀 정서적으로는 많이 발달해서 눈도 이렇게 크게 그렸잖아요. 주변을 좀 주변을 이렇게 막 벽벽벽보고 하는데 생각만큼 이게 좀 잘 안 돼서 아마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아, 과연 사랑의 마음 어머님 아이인 것 같은데요. 지금 언어치료 중이시라고요. 그래서 언어치료 좀 하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그림도 연령보다는 조금 느리다는 느낌이 드니까요. 좀 전반적으로 한 만 5세가 넘으면은 저희가 이제 이런 표준화된 검사, 물론 더 어린 아이들도 해요. 그런데 전체적인 검사를 좀 한번 해보셔서 어떤 편차가 있는지, 얘가 좀 편차가 있어서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차가 이렇게 잘하는 게 뭐고 어려운 게 뭔지 이런 거를 조금 하셔서 필요한 도움을 빨리 좀 두시는 게 좋겠어요. 아이가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영민한 아이들은요. 이렇게 우리가 빨리 좀 도와주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머님들 보니까 과연 설명 어머니 눈을 네모로 잡고 그린다. 그래서 우리 아주 유명한 화가 눈을 다이아몬드로 그리는 화가 있죠. 누구들아. 모딜리아니. 모딜리아니 같은 사람은 눈을 네모, 항상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그려놓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라기보다 창의성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뭐 오늘 어 지금 뭐 여러 가지 언어 문제를 한번 해야 되겠네요. 언어가 보편적인 문제가 아닐까 봐 저희가 지금 조금 미루고 있었는데요. 언어라고 하면 언어도 이렇게 좀 궁금하신 게 많으시면 제가 조만간 언어를 좀 특집으로 해가지고 선생님 여러분들께 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언어를 바로 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언어가 막 자, 그래서요. 지금 오늘 어머님들 중에서 지금 체리, 채원, 채율맘 어머님이 사연을 보내시고 아주 이거를 기다리시고 하셔서요. 물론 다른 어머님도 있으셨지만 어머니께 오늘 요거 드릴게요. 옐로우캡. 그래서 어머님도 힘내서 아이 키우시라고 모두 다 괜찮으시죠? 다 모두 박수 쳐주세요. 체리 어머님 힘내서 아이 키우시라고. 그리고 잘이라는 단어 좀 빼세요. 오늘 아주 좋은 거 하나 꼭 기억하고 계시는데요. 잘 보다 그냥 애써써 이 정도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를테니까 이거는요. 오늘 처음 들어오신 세이니마음 어머님 처음 들어오셨죠? 세이니마음 어머님께 드리도록 할게요. 아 지니부처 어머님 드렸죠? 제가 이렇게 드린 분한테 자꾸 자꾸 그래가지고. 오늘 조금 더 늦어졌는데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힘내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위로 받으시니까 양육에 조금 연기가 생겼어요. 이런 분이 오늘 좀 꽤 계시네요. 네 힘내세요. 우리가 모두가 다 이런 서로 다 똑같답니다. 나만 힘든 것 같지만 다 이야기 들어보면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좀 힘내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저기 오늘도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네. 좀 몇 주 지난 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